사람들을 마음의 자꾸면서 경련을 주리케 세워주시는 용성을 믿고 심을 얻습니다. 시간은 불교의 최후의 단위인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백년 동안 뇌 박사 저를 성황당을 주셔보려고 지금까지 양호님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. 귀중한 시간 내리셔서 순조를 맡아 수고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축하로 우리 인천 강성당에 너무 은혜로운 축하였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약속하지만 저희 위에서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. 돌아가실 때 꼭 다가가시고 돌아가시고 저희 아홉 기회를 위해서 흔히 먹은 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아홉 기회를 대표해서 흔히 장훈이 인사의 말씀과 함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 번 tag 감사합니다.